판다스란 무엇일까요?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시대에 판다스는 데이터 처리를 돕는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. 본 과정에서는 판다스의 자료 구조를 익히고 데이터를 전처리 및 입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. 또한 판다스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합니다. 본 과정의 특징으로는 학습 내용 중 키포인트를 도입부에서 질문을 통해 제시하여 미리 알아볼 수 있고 본 학습에서는 실습 코딩 부분을 모두 캡처 화면으로 보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판다스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판다스를 활용한 데이터 처리 및 연산,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. 판다스의 감사회도 감사합니다.